서른한번째 포인트,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또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본 문법 활용하기에 나왔던 개발 영역, 코딩 영역이죠. 그 코딩 영역하고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해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수험생들이 또 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코딩, 개발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과 코딩, 코딩과 데이터베이스는 마치 수학과 같아요. 기초가 탄탄하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결국에는 그 기초를 알아야 되고, 그 기본 밑바탕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셀렉트문, 혹은 업데이트문, 딜리트문, 인설트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을 추출해내는 영역, 그런 영역,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셀렉트, 인설트, 딜리트, 업데이트문을 활용해서 특정 테이블에 나와있는 데이터들을 문제에 맞게 추출하는 쿼리문을 작성하는 것, 혹은 완성하는 문제가 줄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험에서는 단순히 테이블과 테이블을 조잉 걸어서 셀렉트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변화된 시험에서는 유형보다는 좀 더 진보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화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앞서서도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 함수에 대해서도 다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같이 결합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시저 중심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교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체 시스템이다 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어떤 저장 장소, 어떤 특정 데이터의 집합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다. 다만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풀어낸 자, 우리 전산, IT 이런 쪽에서 학문적으로 좀 풀어냈을 때 개념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학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하단에 나와 있어요. 계층형이 있고, 뒤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망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경이 있죠.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망형 같은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망형 같은, 아 죄송합니다. 망형이 아니라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죠. RDBMS라고 이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정규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정규화 문제가 바로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MySQL, MSSQL, 이런 것들이 대부분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형태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징인데, 우리 특징,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냐. 여기 무결성, 일관성, 회복성, 보완성, 효율성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등급이 좀 나눠져요, 중요도. 바로 넘버는 이 무결성, 이 무결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에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복성, 일관성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 다만 이 특징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무결성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RDB라고 하고, RDBMS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ER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시적인 눈에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테이블이 매칭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ERD, ER 다이어그램이라고 사용하는데,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제인 엔티티 도출, 관계 설정, 속성 도출, 식별자 정의에 대한 정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점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정규화 수행이 있죠. 이 정규화 수행에 대해서 정규화를 왜 하는지, 정규화 왜? 왜 정규화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텍스트를 주고, 다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규화입니다. 라고 답안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규화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규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서술형으로 나올 시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4개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간 중복성 제거, 이상형성 제거, 데이터 간 불일치 해소,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확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여기 데이터 또 무결성이 나오죠? 무결성은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서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규화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규화에 대해서는, 우리 필기에도 우리가 변화된 시험, 그러니까 2020년 수행되는, 시행되는 그런 필기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2020년 전에도, 전에 필기에서도, 우리 정규화 문제는 반드시 나왔어요. 우리 필기 시험에서. 그래서 지금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실기 학습자인 거죠. 실기 학습자는 필기 학습자, 필기를 합격한 학습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규화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4차, 5차,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을 했었을 거라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그 정규화를 직접 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단지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필기에서는, 어떤 케이스를 주고, 이럴 때는 어떤 정규화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멘토링하는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두부이겨다조로 외워달라고 했어요. 두부이겨다조로 외우라고 했는데, 두부는 뭐냐면, 도메인이거든요. 앞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 도메인, 도메인, 도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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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두부이겨다조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는 도메인이 아니라, 속성 제거라고 했죠? 이 속성이나 이 도메인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어? 저번에 말씀했을 때는, 도메인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속성 제거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도메인과 속성은 이퀄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정규화 과정 속에서, 정규화, 몇 차 정규화인지 알아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두부이겨다조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슬기 시험에서는, 이제는 정규화를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정규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상세하게 해설까지 달아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규화 과정, 우리 텍스트, 우리 텍스트에서는, 정규화에 대한 간략한 이론만 이렇게 다루고, 우리 실제 문제에서, 우리 익히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본 연산이에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셀렉트죠. 이 셀렉트 문은, 우리 셀렉트 문은,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어떤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도출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값을 쓰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 문이 뭐냐. 바로 셀렉트 그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셀트,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인셀트는 뭐예요? 영어 우리 좀 하잖아요. 셀렉트는 뭐예요? 선택. 업데이트는 뭐야? 업데이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정이죠. 수정. 딜리트는 뭐예요? 삭제. 직관적이죠. 이런 구문을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셀트는, 기본적인 구문이래요. 인셀트, 인투, 테이블, 그리고 컬럼들이 이렇게 좀 나오죠. 대상 컬럼, 인셀트한 대상 컬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밸류수에다가, 그 밸류값을 넣는 거죠. 이게 바로 인셀트의 기본 문법이고, 셀렉트는 셀렉트, 그 다음에 컬럼1, 컬럼1, 컬럼3, 컬럼4. 이 컬럼4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출력해줄 컬럼들을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롬 테이블, 테이블 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외열은 조건줄, 어떤 테이블이 특정 값일 때만 호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줄이 들어가겠죠. 업데이트 문도 업데이트 테이블 명을 쓰고, 셋 한 다음에, 컬럼명과, 그 다음에 이 컬럼명,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해야 될 데이터를, V1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놓을지도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C1이라고 되어있는데, C1이 아니라 C2죠. C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열 조건줄이 있겠고, 딜리트는 딜리트 프롬 테이블, 그 다음에 외열, 그 다음에 조건줄. 딜리트 프롬 테이블 만 했을 때는, 외열 조건줄을 안 쓰고, 테이블만 했을 때는,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날리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 이 틀만 유지해주시면, 셀렉트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인설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시험에서는, 사실상 인설트나 업데이트, 딜리트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어떤 빈칸 넣기라든지, 어떤 커리 문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대부분의 문제는 셀렉트 문이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업, 혹은 실무 중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 중심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우리 시험 영역과 맵칭시킬 수 있는 시험 유형은, 사실상 좀 다소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심으로써, 우리 이번 페이지, 이번 서른 한 번째 포인트 데이터베이스 기출 활용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